100년 전 일본 이즈제도의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 동북지방과 규슈 지역에 규모 7클래스 이상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에 발생했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100년 만에 해저 화산 포코토쿠오카노바의 대폭발 이후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파포아녀기니 올라온 화산이 분화를 했었고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11시 18분 오초에 남태평양 파포아녀기니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누아트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11월 19일 저녁에는 규슈 가나가와 현에서 불타는 듯한 붉은 석양이 보여서 지진 관련 걱정들이 있습니다. 5성 오늘 20일 토요일 일본에 발생한 지진 중에서 중요한 지진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8시 57분에 일본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7일 오후 저녁 10시 41분에도 도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강진으로 도쿄와 지바윤 등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을 하고 수도관이 여러 곳에서 파손되어 물이 흘러 넘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으로 정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인터폰을 누르셔서 구조 요청을 하셔야 하며 엘리베이터에 몇 톡이 엘리베이터 인지 적혀 있으므로 그것을 관리사무실 측에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은 당황하셨다고 엘리베이터 문을 강하게 두드리거나 하시지 말고 침착하게 관리사무실의 스피커폰 설명에 따르셔야 하십니다. 10월 7일 도쿄강진에도 역시 지하철 및 전철이 운행정지가 되었습니다. 신칸센도 정전으로 멈췄었습니다. 지진으로 선로에 문제가 없는지 차량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에 지하철과 신칸센등은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년 이내에 도쿄에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에 이미 큰 지진인 규모 6.1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20일에도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95년 1월 17일 화요일에 발생했던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6434명이 사망을 했고 실종자는 3명 부상자는 4만3천7백92명이었습니다. 이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규모가 6.9였습니다. 따라서 언제고 최소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도쿄대지진은 언제고 발생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11월 19일 일본에서는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효고연 하미만하다 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1월 13일 토요일에 규모 4.0과 14일 일요일에 규모 4일에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지역 과 인접한 곳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일 두 번째 지진은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7일에도 규모 2.6의 지진이 있었고 근처입니다. 8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2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3년 아와지섬 지진 전에도 와카야마 현의 같은 장소에서 지진이 증가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 진도 약이 10년 만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일 세 번째 지진은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오키나와 근해에서 총 2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8일에도 진도 1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11월 11일에는 오키나와 해구 바깥쪽의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섬에서 떨어져 있었기에 무감 지진 이지만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0일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오전 5시 7분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0월 21일 발생했던 미야기현 앞바다의 규모 3.7의 지진 이후 한 달 만에 지진입니다. 한 달간 조용했던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드디어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30km로 얕습니다. 바누아토 주변에서도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 동북 지역이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오전 8시 7분에 아키타현 내륙 남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0월 6일에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키타 지역은 자주 이야기하였던 위험 지역입니다. 여러 번의 큰 강진이 있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1983년 5월 26일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104명이 사망하였고 16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키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에도 발생하여서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 부상자가 2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지진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도쿄도 23구에 4.6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